대단원 이제 제거 뜨고 멸망하는 거지 아이고 도가리다 미친 7장까지만 7장까지만 유효한다 7장까지만 유효한 7장까지만 유효한 7장까지만 유효한 이렇게 많이는 필요없어 검은 별이나 안가 오리지널 대단원 시드 6장까지만 유효한 염체와 안 먹어도 되겠지 탈탈탈탈탈탈탈탈탈 7장까지만 유효한 7장까지만 유효한 7장까지만 유효한 전방같은 체험교육 같이 8장까지 1장까지 드로가 안나와 제비도 안나오고 고개도 안나오고 아드 나왔다 아드 빠 따줘 고개 제비 고개 아니 제비 고개 아니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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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문성 엘리트 원 투 쓰리 뽀빱 4마리만 되네 5마리는 안되고 아 깨시다 탈탈탈탈탈탈탈탈탈 어 대단원 또있다 발 돌림 먹는게 나았을까 오예 고개 떴다 고개 떴으면 방어도 뭘로 올리지 방어도 올릴 필요가 없나 적 it . . . 잉크병 트롤 예정 잉크병이 오쩌들루 잉크병 갈팽이가 제일 오래 버텼네 음? 아니구나 두번째 대단원 쓰고나서 뽑은거는 오예 수비는 역시 필요없어 아 기존법사간다 아 마이퍼살렀 오 붙여 핸즈업 아 맞았네 심장도 좀 때려봐야지 그냥 0 폭파이 1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 터넨은 어차피 영채화했잖아 이 사일런트가 가드를 올리게 하라니 아 잠깐만 돕고 있잖아 돕고 특 싱싱함 심장 허접색 와우 랩난트 0360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그냥 치트 이세계의 치트 사일런트 이세계의 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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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